아유 좋아라 얘들아 아유 좋네 경치가 그지 얘들아? 발부예쁘지 아이고 냄새도 좋다겠지 얘들아 아주 좋아요 아유 좋아 자 저쪽으로 이동해볼까 얘들아? 밤에는 조심해야돼 히히히 어디가니? 호맹이들아 뭐해? 아구 이뻐라 아유 약간 못해 눈봐봐 태양이 눈 초록색 다리 눈 노란색 오 로봇같다 얘들아 가자 어우 나란히 걷네 어우 살 좋아라 간식 먹고 가자 우리 오 그룹 봐라 자 구름이 야식 먹네 양이 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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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굴 잘 받아 먹어요 운동도 있으니까 한 개 더 먹을까? 구름아 하나 더 먹을까? 아빠 한번 물어봐줘 어 아까도 많이 먹긴 했는데 구름아 자 차양이도 주세요 아이고 착해라 양이 옳지 사이좋게 먹는 거야 옳지 잘했어요 어 다리야 저거 봐봐 아유 착해 아유 다리 잘해 아유 다리 잘해 아유 잘한다 다리야 잘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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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리 잘한다 인제 없어 아까 많이 먹었잖아 한 마리당 네 개씩 먹었잖아 이제 끝 이제 가자 봐봐 잘해 갑시다 내려오세요 네 옳지 갑시다 쓰레기도 버리고 이런 것도 배워야 되는 거야 아빠 쓰레기통에 버리는 거 보여주세요 쓰레기통에 버리는 거 자 갑시다 점프 옳지 점프 얼굴 잘한다 다들 갑시다 알고 착해 아이고 야간노리도 잘하네 우와 반달이가 있어 네 안녕 반달아 반달아 우리는 달달이가 있단다 내 이름은 달달이야 우리는 달달이지 반가워 아까 많이 키웠으니까 이제 면접 맞춰봐 서서에 이제 이동을 해보자 서서에는 다음으로 꼭 보고 갈 거야 꽃길만 걸었는데 지금은 못 간대 얘들아 꽃길은 못 가겠다 미안 돌길을 갔잖아 아 차영이 꽃길을 걸어주지마 보통 애가 아니고 봐 자 걸어갑시다 원래 가겠단다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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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어딨어 어떻게 어떻게 어 저기 이쁘다 저기서 사진 찍고 가자 저쪽에 가서 사진을 찍어볼까 고민 사장님 옆에 있지만 항상 머리에 노란색이 묻어있더라고 사진을 한번 남겨드리겠습니다 자 얘들아 여기 봐봐 구름아 꽃길을 걸어라 얘들아 꽃길을 걸어라 얘들아 꽃길 꽃길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